16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6,483명입니다. 전날 3,090명의 2배를 넘는 수치이자 앞선 최다 감염자 수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근별 확진자 수는 부산 진구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네구 289명, 사하구 219명, 금정구 17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5일 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도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신규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사상구 소재병원과 서구의 한 병원, 수영구 요양병원 등 기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병원 등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확진자 증거와 함께 재택치료 환자도 1만 8,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